영주시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답예품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31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한 시민 가운데 기부 순서로 50배수에 해당되는 시민에게는 97종의 답예품 가운데 인기 답예품인 영주 한우불고기 1kg 등을 하나 더 발송해 줍니다. 영주시는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출향인이 크게 늘면서 12월 들어 모금액이 열흘 만에 4천여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달 전체 모금액 3천여만 원을 크게 웃돈다고 덧붙였습니다.